카카오톡의 김효석을 검색해 주세요. 저랑 대화할 수 있습니다. 볼까요? 관악기를 하려면 호흡이 필요하죠? 어디서 발생합니까? 폐에서 공기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게 올라와서 피리가 떨리죠, 관악기는? 기본적인 떨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진동기라 그래요. 진동이 되죠? 그 다음에 피리통이 있죠? 그걸 공명기라 그래요. 공명만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구멍을 막죠? 그게 뭐예요? 그걸 발음기라 그래요. 이 네 가지가 조화롭게 돼야 좋은 소리가 나와요. 호흡법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자, 호흡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어깨호흡, 가슴호흡, 복식호흡인데 어깨호흡은 뭐냐면 우리가 100미터 달래기를 하거나 어르신들,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이 호흡이 가보면 이렇게 어깨가 올라가거든요. 힘이 없을 때 하는 호흡이에요. 좋은 호흡 아니죠? 그 다음에 가슴호흡과 복식호흡이 있습니다. 가슴호흡은 이거예요. 이건 가슴호흡이라고 그래요. 복식호흡은 횡경막을 내려서 이렇게 아랫배가 나오는 호흡을 복식호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조를 보면 이렇습니다. 횡경막이라는 게 폐와 장을 나누는 막인데 우리 장기 중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장기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심장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심장 5초만 멈춰봐. 소화하지 마세요. 간을 좀 내려볼까? 십이지장을 좀 뒤집으면 안 돼. 이걸 자율신경이라고 해서 안 돼. 폐는 돼요. 그렇죠? 숨을 참을 수 있죠?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폐가 움직이는 게 아니죠? 뭐가 움직이는 거예요? 횡경막이 움직이는 거예요. 횡경막이. 이게 근육이에요. 이걸 이용해서 호흡법을 바꾸는데 복식호흡이란 숨을 들이마실 때 횡경막이 내려가는 거 올라가는 거. 자, 주사기를 예를 들어 볼게. 공기를 빨아두면 어떻게 돼? 횡경막이 내려가지. 내려가지. 그렇지? 그거를 많이 내리는 거. 연습을 하면 폐활량이 늘어나겠죠? 그럼 흉식호흡은 뭐예요? 횡경막은 그만두고 가만히 있고 이렇게 가슴 쪽으로 이런 거예요. 그러면 갈비뼈가 있잖아. 폐활량이 적어요. 횡경막을 내리면 폐활량이 큰데 차이가 이렇습니다. 제가 횡경막을 내리는 복식호흡을 하면 용량이 커요. 해볼게요. 노래를 불러볼게요. 오네사랑목연화야 이 노래 나와요. 횡경막을 올려볼게요. 이제 흉식호 오네사랑목연화야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호흡량이 짧아요. 흉식호흡을 하면 폐활량이 짧아요. 호흡이 짧으니까 말이 짧게 나간다고. 소리가 별로 길지 않겠죠? 힘이 없겠죠? 그래서 복식호흡을 하라는 거예요. 동물들은 다 복식호흡하는 거 아세요? 깐나나기도 복식호흡하는 거 알아요? 깐나기는 아랫패가 막 탁불뚝해요. 그런데 커서 이제 직립보행하면서 자꾸 호흡이 올라오는 거예요. 인간만이 흉식호흡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가 인간만 목이 쉬는 거 아십니까? 목 쉬는 개 봤어요? 완벽한 호흡을 하기 때문에. 완벽한 발성을 하기 때문에.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볼게요. 여기서 이제 성대가 떨려서 울리는데 5성이라고 다섯 군데 소리가 납니다. 먼저 두성. 들어보셨죠? 두성 될 줄 아시는 분. 배웠어요? 성악성목 그러니까. 성악하는 사람이나 성가대 이런 분들은 두성을 배웁니다. 평소에 두성 쓰십니까? 쓸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가 비성이에요. 우리나라 말은 비성을 쓸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콧소리거든. 일본어나 중국어는 있습니다. 중국어는 뭐 지파른마 뭐 이런 발음이 있고 일본어는 그거 있잖아요. 아리갓도고자이마스. 도서. 쓸 일 없어요. 제가 존경하는 성우님 계신데 장정진 성우님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비성을 잘 썼죠. 오늘 즐거우셨나요? 즐거우셨으면 우산을 펼쳐주세요. 사랑을 속삭이소. 호호호. 하니야 달려. 호호호. 홍두깨 선생님 목소리가 비성에. 그 다음이 이제 후성입니다. 이게 여자분들이 많이 쓰는 건데 가성이라 그래요. 예쁜 소리 내려고. 성우도는 이거 쓰죠. 지금 내가 먹고야 말겠다. 아저씨 저 오키예요. 쓸 일 없습니다. 목 아파요. 그 다음이 흉성과 복성인데 흉성은 노래 부를 때 되게 편안하게 소리가 날 수 있고요. 슬픈 노래 부를 때 이 흉성을 씁니다. 이걸 소머리창법이라고 하는데 R&B 가수들 그리고 박효신 임재범 가수가 이 흉성을 쓰죠. 그러니까 슬픈 노래 부를 때 써요. 왜? 우리가 울 때는 뭘로 울어요? 가슴으로 울거든요. 웃을 때는 배로 웃잖아요. 재미난 건 병원 가면 다 흉성이에요. 병원 가면 이러잖아요. 선생님. 선생님 허리가 너무 아파요. 허리가 너무 아파요. 주사 좀 놔주세요. 이러죠. 다 흉성 씁니다. 복성 쓰는 환자 없습니다. 선생님 허리가 너무 아파요. 주사 좀 놔주세요. 이런 환자 없어.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면접을 보러 가는데 안녕하십니까? 평소 발성을 그래서 자꾸 복성을 쓰려는 훈련 복성은 별거 아니에요. 아랫배에 힘을 딱 주는 거예요. 웃을 때 어떻게 웃는다고? 배로 웃잖아. 그게 완벽한 복성이에요. 항상 즐겁게 생각하고 아랫배 힘 딱 주고 연습 한번 해볼까요? 복성 연습을 여기 잡아봐요. 군대 갔다 온 사람 다 압니다. 우리가 군가부를 또 어떻게 합니까? 딱 잡고서 멋있는 하잖아요. 여기 빡빡 나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강아지랑 개는 복성을 쓴다고 했잖아. 우리 개발성을 좀 해보겠습니다. 개가 어떻게 지져요?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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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성이에요. 해보겠습니다. 시작! 월! 이게 움직여야 돼요.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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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요. 개 소리를 해보는 겁니다. 욕 아니에요. 개의 발성이에요. 시작!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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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내리시고요. 웃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렇게 연습을 합니다. 저희 학원에서. 자, 그 다음에가 이제 공명이에요. 공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연예인 중에 목소리 좋은 사람 떠올려봐요. 이병헌. 한석규. 이선규. 아, 이선규 나왔어요. 다 울리잖아요, 소리가. 그걸 목욕탕 소리라 그러죠? 네. 그게 공명이에요. 소리가 울려서 나오는 거예요. 공명이라는 건 뭐예요? 딱딱한 걸 때리는 거예요? 말랑말랑한 걸 때리는 거예요. 딱딱한 거. 우리 노래방 가면 노래가 잘 되는 것 같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눌러주세요.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비공개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카카오톡의 친구 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다운됐죠?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 그럼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비엠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